최근 미국에서 열린 핫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리나라 로봇팀이 1등을 차지하며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봇 강국들을 제치고 역전 드라마를 쓴 국내 로봇 휴보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박상류 기자입니다.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드릴을 사용해 벽을 뚫기도 하고 험한 길에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갑니다. 한국 카이스트 팀이 만든 인간형 로봇 휴보의 모습입니다. 지난 6일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재난로봇 경진대회에서 휴보는 24개 팀 중 당당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 9위에 그쳤던 휴보는 2년 만에 미국과 일본 등 로봇 강국을 제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새롭고 강한 로봇을 만들게 된 밑거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동의 안정성, 모든 것의 안정성을 아주 크게 확보함으로써... 휴보는 지난 2004년 개발된 두 발로 걷는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입니다. 11년의 연구 끝에 세계 정상을 차지한 휴보는 향후 각종 재난연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곳, 예를 들면 방사능 오염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우주 공간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이런 로봇이 지금 당장이라도 제 몫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형 로봇의 활용 범위는 해저탐사나 우주탐사 같은 영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내 로봇 산업의 현실은 휴보와 같은 드라마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 제2의 휴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를 늘리고 연구인력 양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